보내고 여기 세근 대각이요 나 치는게 이게 어느 쪽이지? 내 것만 생각했어 어떻게 쳐야되지 아 힘들어 모르겠어요 대각을 아 그래요? 대각선으로 안가면 모르던데 대각선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쌤이 많이 안쳐봤으니까 느낌이 뭔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죽지마 다시 잡아 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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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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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없나 봐, 여기를. 여기 이렇게 오셨구나. 가겠어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여기서 드라이브 측에 오는 거를 조금 저기 오면 내가 저 옆으로 가서 중간 앞에다 두고 몇 호 차에서 저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선생님이 더, 이게 더 편하다. 저기서 좀 이렇게 날아오는 중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알겠습니다. 못 가요. 네, 네, 네. 아, 네, 네. 선생님이 아웃드수 Vis에 점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에요. 네네네. 여기쯤 서면 되요?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아, 이거 좀 가볼게요. 아, 이거 진짜 가볼게요. 우와! 맞췄다! 자! 야! 형들! 강의하는 이유는 강의하는 이유는 강의하는 이유는 사이드로 잘 잡는데 더 앞쪽으로 치고 해야지 앞으로 치는 거 같긴 알았는데 치는거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1번이 2번이네 쌤이 지금 하고 있네 1번! 1번 이렇게 맞아서 아니 2번 자 016가 내 기준으로 오른쪽을 이렇게 닿았을때 이렇게 맞아도 돼야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쌤은 어떻게 맞혀? 이렇게 맞혀야지 막타는 중 1번! 1번! 그렇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맞으세요? 이렇게 맞은거예요? 이렇게 맞은거예요 왜 이렇게 맞은거예요? 1번! 1번! 아니 2번! 앞쪽 앞쪽 쪽 쪽 여기가 이렇게 약계슬이 사온건 아닌데 사이드로만 많이 가면 너무 이렇게 많이 너무 사이드로 안가면 여기서 시스템이 파이는데 좀 컨텔을 해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어렵다 야 갑자기? 다리가 짧으니까 양쪽으로 가기가 힘들어 다리가 짧으니까 양쪽으로 가기가 힘들어 아 튀었다 아 профессió 포기 왜 치고 어휴 아휴 아휴 하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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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드네? 제가 드림곤 보다 벗어나면 대각선 치는거 아닌가요? 뭐야 여러분? 이해 못하시죠? 뭐 들었어? 제가 드림곤 있잖아요 포핸드 제가 보내는 거 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드린단 말이죠 이렇게 벗어나면 대각선 치는거 아닌가요? 아 네 이렇게 벗어나면 대각선 치는거 아닌가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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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못 기다려야겠어요 여기 빨리 치라고 했으면 제가 한 번 늦게 치워줬어요 늦게? 늦게 쳐야 돼 세 번 다 앞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도 측까지 진정 바꿔야 돼 왜 다 저거는 거 아니야? 전 빼기 어려워요 자, 형들 자, 저 백은 세 개가 아니야 강해요 강해요 스테리스 명예인 미션 추위 비게 누군 슈 노려라 차 미션 나 어디까지 갔어? 아이고 저희가 할게요 안 돼 그럼 내가 쉬는 시간이 짧아줘 2, 2, 2, 3, 2, 4, 7, 8, 9, 9, 10 너무하네 1,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4, 5, 6, 6, 7, 8, 9, 10 아 어려워 약간 이상했어 선생님 제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팍! 피나요? 아.. 이렇게 내리려 아 어떤 느낌? 아 무슨 말인지 알고 힘이 없구나 스웨싱 때리고 드라이브 때리고 대각 드라이브 때리고 이제 치워야지 자빠질 것 같아 여기서 서서 해요 아 틀렸다 아이스 랩발이 있다면... 랩발이 있다면 랩발이 있다면 랩발이 따라가게 안 돼요 압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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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몸이 자꾸 돌겨? 왼발이 너무 많이 왔어 여기서도 봐봐요 지금 1번이야 여기 2번이야 여기 3번이야 다시 1번이야 그래야 된다 이렇게 빠져야 된다 언제 날아올지 발을 가지고 와줘야 된다 내가 여기서 드라이브 치는 목적이 뭐야 공격권 만들려고? 공격권 만들려고 우리가 공격권을 만들려면 저기로 드라이브 쳐도 되잖아요 로크가 근데 여기로 드라이브 치는 이유가 뭐야 공격권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 돌려주면 아니 제가 띨롱 걸리게 만들려고 그런데 선생님이 저기로 치고 왼쪽으로 넘어가버리니까 저희가 더 멀어져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치고 바로?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알 것 같은데? 응 나한테 좋지 나한테 좋지 나한테 좋지 일식적으로 좀 준비를 더 많이 하면서 확실히 준비를 더 많이 하니까 더 많이 버는 거 아 근데 그저 너무 좋지 않아 응? 내가 너무 좋지 않아 저도 안돼요 난 딱 칠 때 좀 더 준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치면 폐가 나중에 운동할 때 사람한테 줘요 와 힘들어 와 힘들어 하나 둘 하나 저 그렇죠 하나 , 이렇게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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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투하 터벅 투하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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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네 나이스 하나 하나 나이스 하나 그루초 하나 둘 하나 둘 코치님의 그루초는 회원들의 어깨 침을 추게 한다 마이크 달아줬어 쌤 궁금한 게 제가 포인트가 계속 걸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산 그죠? 원래 코칭이한테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야 딴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누나다 보기만 저래서 말을 하는구나 다음에는 수요일부터 옆에서 약간 쳐야 되는데 여기가 다가가 여기가 다가가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안녕 하나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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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고 생각하니까 물 한 모금도 안 먹었네? 물 한 모금도 안 먹었어 안녕하세요 나이스 형 안녕히 계십시오 둘 둘 셋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민정언니 민정언니 호영씨! 호영씨 게임중! 네? 민정언니는 하면 되잖아? 호영씨 게임중인데? 그니까 언니랑 민정언니 하면 되잖아 맞아맞아 안녕하십니다 집중이시죠? 호영이 끝났다 근데 네?